오, 내가 맛있게 들어가서 좀 혼잡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. 근데 사실은 김치찌개에 저희가 미나리를 넣는 당수를 선택했습니다. 그래서 몸으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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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무친지 하시죠? 일요일은 같이 싸움 먹고 이렇게. 오우. 오우. 편식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? 아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 같은데. 소세이가 들렸는데 소세이 버리고 공물만 끄시는 것 같습니다. 아주 유복하게 자라신. 우리 염식 형이 얘기했어. 오우. 오우. 사장님. 중간에 좀 꺼목꺼목한 건. 해운대 구조대. 양팀 점심 배틀. 최후의 승자는요? 하나. 둘. 셋. 하나 주세요. 우와. 오우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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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. 저희는 무슨 정착오름 김치찌개. 거기서 판가림도 그치 그쪽에서 한 번 맛있었어요. 소방관들에게도 쉬는 날이 있습니다. 우리 연예인 대원들은 황금 같은 비벗날 무엇을 하고 놀까요. 전화번호가 뭐예요. 이름이 뭐예요. 가입시다. 출동 출동. 그거 하지 마세요. 비번까지. 비번 예. 비번 예. 비번인데 뭐 할까요. 비벼야. 와 연대 걸으니까 너무 좋다. 아 우리가 부산에서 살아나왔구나. 그치 이제 알겠어. 그러니까 비번 날. 정모님 셋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. 진짜 이 사람 너무 싫다. 진짜 일생에 딱 오늘 하루 밖에 없는데. 이 낭만정의 해운대를. 딱 둘 중에 한 사람하고만 데이트하고 싶다. 뭔가 좀 보여줘. 뭐 아무것도 없어요. 뭔가 매력을 보여줘야죠. 야 우식이 간다 우식아. 귀여워. 귀여워 우식이. 천수명 사랑해. 야. 진짜 다해. 다해. 우식아. 진짜 버려면 간다. 식가운영이 좋아요. 우식이 와. 너 저 가라 그래. 뭐하나. 아 토마치야 진짜. 가세요. 휴식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다. 이런 말이 있죠. 아마도 우리 대원들 오늘 하루 즐겁게 놀면서 많이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. 아유! 오오! 우와 잘 들려! 내가 이거 준비를 해. 공기야? 공기가 한 대기 같은 경우가 없죠? 손이지. 큰일 날 모르겠어. 그럼 내가. 고맙습니다.